동대문 APM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새로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인 APM 코인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PM 코인 프로젝트는 의류 도매상가에 최적화된 결제 시스템 도입과 혜택 마련에 집중한 프로젝트란 설명입니다. 동대문 APM은 전통적인 결제 방법을 벗어나 소비자와 점주 모두가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번 프로젝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결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결제에 사용될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을 가진 APM 캐시와 리스팅 코인인 APM 코인으로 구성됩니다. APM 캐시는 APM 코인과 호환 사용 가능해 리스팅과 스테이블의 장점을 모두 가졌습니다. APM 캐시는 마일리지 적립 및 배포에 쓰입니다. 기존 마일리지 제도는 약관 및 지급률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노드가 하나로 구성돼 전산장에 취약하고 마일리지 사용 데이터들의 수집 및 이용 주체가 한정됐습니다. APM 캐시는 이러한 단점을 해당 프로젝트로 보완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마일리지를 관리해 신뢰성과 보완성을 높였고 암호화폐 가치가 고정되면서 가격 유동성을 최소화해 이용자들에게 결제 변동성을 주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데이터 공유로 동대문 상권이 서로 상생하는 경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APM 모바일 앱 사용자들은 APM 코인 사용으로 인해 APM VIP 라운지 등 내부 부대 시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PM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마일리지 토큰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APM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일리지 토큰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